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대박 쇼핑뉴스 김지연입니다. 3월 16일 오전 9시 현재 갤러리아 쇼핑 속보입니다. 아워홈 포기김치 10kg이 47,900원, 사조대림 콩자반 150g이 1,820원, 바다원 명엽체 200g이 6,370원, 모구촌 리얼 통살치킨 200g 5봉이 2만 3,040원, 펄몰 캔사탕 레몬 50g이 2,600원, 일본 꽃사탕 플라워키스 129g이 2,230원, 우리밀 샤르르 와플 80g 내봉입이 1,92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쾌한 오렌지 아나운서 김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